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교수님! 교수님! 교수님 지금 아래쪽에서 싸움 나가지고 누구랑? 저희 학과에 대해 싸움 났는데 제가 안 말려가지고 빨리 도와줘 다행히 단계의 학교를 다행히 다행히 이때 안 meeting 도皿은 이때 안 앉고 이때 안 털리라 에이 오오오오 오오오 안 미 broad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뻥 미션입니다 진짜 싸움 줄 알았잖아 우리 국방기술학과 1기 학생들 다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고맙다 또 한 마디 말해주시죠 오늘 꼭방기사 학생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줬는데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싸움이 났다 그래가지고 활짝 놀라서 뛰어왔는데 그리고 막 싸우고 있길래 말렸는데 말리고 나니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내 인생의 또 한 페이지가 추억이 만들어져서 우리 학생들 너무 고맙고 국방기술학과 만세 만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